아니 정말 몇 살까지 초청한 적 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준이랑 동갑 24살까지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40살이었어요. 이제 저를 한 28 정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괜찮다고 연상이라도. 그래서 연상이 아니라 입어버리다. 심하게 말하면 일찍 나면 자식이 나들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따라다니고. 어머니는 뵈니까 그런 상황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대시받는 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약간 즐기시는 편이에요? 나들이 보기에도? 네. 잘 즐기세요. 근데 뭐 이렇게 즐기시면 좋지요. 뭐 속상하세요 이게 뭐가. 처음에는 이제 장난삼아 이제 저도 좋게 넘어갔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이거를 설명해야 되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고 계속 의심의 눈으로 계속 저를 쳐다보니까 아니 근데 저도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저는 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 엄마가 뭔가 어떤 노력이라도 좀 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도 안 했고요. 오히려 밖에 나갔다가 야 진아 너보고 남자친구래.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거기다 사연을 하시면 고민거리라고 냈을 때 저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기 출연하시는 분이 모두 고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죠. 사실은 연이 가정처럼 엄마랑 아빠랑 가족이 함께 형성이 돼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준희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친구 같아요. 그냥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아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소통이 잘 돼요. 사실은. 소통이 잘 되는데 좀 저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동안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이라고 나왔고 즐길 줄 알았는데 고민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시선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여자친구랑 아까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네.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자대면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뭐 내 아들이다. 나는 엄마다를 밝혀주지 않으면 헤어지게 생긴 거예요. 물론 꼭 그렇진 않겠죠. 우리 아들이 중간에 바람을 찼을 수도 있고 어머니야. 일단은 어떻게 또 그날 영화 본 게 또 해풀 저였으니 다행인 거죠. 어머니 불안해다. 어머니 불안해다. 그래서 뭐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들이 좋으면 헤어졌겠어요. 그랬겠어요 누나. 그렇죠? 우리 아들이 개상을 좋아해요. 개상을 좋아해요. 네? 개상. 얼굴이 고양이 상이 있고 강아지. 개상은.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서 개상을 좋아해요. 어머니. 저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이렇게 본블농자 아저씨야. 개상은. 개상은. 귀엽게 생긴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개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개상이요? 코도 찌그라든 게 있을 거고 처진 게 있을 거고 눈도 올라간 게 있을 거고 개상을 자꾸 좋다고 해서 누군지 연예인 중에 찍어봐라. 그랬더니 한국엔 없대요. 외국 여자를 찍는데 눈이 다 처졌어요. 누구예요 누구. 앤 해수웨이. 앤 해수웨이. 앤 해수웨이. 앤 해수웨이. 앤 해수웨이. 어머니 예쁘잖아요. 걔가 개. 아니 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봤을 때 이쁘다고 하면 다 제가 볼 때 못생긴 거예요. 개상이에요. 우리는 무슨 상입니까 그럼? 신동엽 씨는 원숭이 상이시고요. 원숭이. 원숭이. 저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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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함수경 씨는요. 여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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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란 씨는요. 에란 씨. 전 듣기 무서운데. 강아지상인 것 같아요. 개상. 전 듣기 무서운데. 강아지상인 것 같아요. 개상. 왜요. 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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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게 생긴 스타일. 우와 한국에 거의 없는 개상. 신발이시죠. 개상.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못생긴 거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못생긴 개상. 강아지도 이쁜 강아지가 있잖아요. 개상도 개상 나름이라는데. 저는 진승상은 아니죠. 진승. 곰상. 참 애매해요. 잘하시네요. 철수는 어때요 저희 퀄두로. 퀄두로 어때요. 퀄두로. 퀄두로. 개인적으로 제가 두 분은 콘서트도 보러 갔고요. 정말 팬이에요. 특히나 이제. 찬우 씨. 찬우 씨한테 이제. 아니 무슨 상이냐니까 딴소리를 해요. 아니 무슨 상이냐니까 딴소리를 해요. 자 칠 negó ability 해. 타까질 barrier. home. 아 감사합니다.